자, 저리. 네. 아, 류포츠 그래. 문재 어머니는 지난번에 뵈고, 우리는 한 10년 뵈죠. 거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앞으로 여자들끼리는 연락 끊어져도, 우린 계속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 아유, 지난번에. 그래요. 예. 사무실 번호입니다. 아유, 예. 제. 아이. 아이, 이름 바뀌셨네. 예. 호접상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예. 안 좋다고 누가 그래서 고독하대요. 필동 점쟁이한테 지었어요. 50만 원 주고. 아니, 그렇게나 비싸? 부르는 게 값이지, 뭐. 자, 예. 원주 어머니, 아직도 술 못해요? 아유, 저, 전 조금만 주세요. 네, 됐어요.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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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유, 와.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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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자, 건강들 합시다.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주 아버지, 허전하시죠? 은주 품에서 떠나보내고. 이게 뭐 좋기도 하고, 섭섭하네요. 아유, 어제 울었어. 당신은 안 울었어? 아, 나야 엄마지. 나는 아버지 아니야. 나는 언제나 시집들 보내고 좀 울어보나? 승미야, 마음만 먹으면은 일류 신랑값이 줄 서 있을 텐데 뭐 걱정이에요? 아, 줄 서 있으면 뭐해요? 트럭으로 대주면 뭐합니까? 갈 생각을 하는데. 키만 컸지, 이 숙맥이에요. 아직 염분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지난번에 은주 잠깐 봤는데 아주 야무지게 예뻐졌어요. 크면서 인물이 좀 났어요. 아, 예. 당신 랍스터 시킬 걸 그랬나? 신랑도 괜찮은데? 왜, 이 안 좋니? 지난번에 잇몸 치료받았어. 나는 우리 승미 엄마 어디 요만큼만 아프대도 당장 병원에 데려갑니다. 갱년기 호르몬 주사도 내가 맞게 했어요. 갱년기 호르몬 주사가 뭐예요? 아휴, 그런 거 있어요. 정희 형, 이 여자들 나이 들면 남자들이 특히 신경 써줘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챙겨 받은 거 나이 들어서는 남자들이 돌려주어야 해요. 그래야 여자들 우울증 안 걸리고 가정의 행복이 유지됩니다. 아휴, 어쩜 그렇게 옳으신 말씀만 하세요. 이, 이인 그런 거 몰라요. 저도 늦게야 철들었지요. 30년 동고동락하니까 안쓰러움이 생깃디다. 어떨 땐 이렇게 자는 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짠 해예요. 응, 팔. ilities장은? 아휴.. 언니 은 조언니의 전화 번호 몇 번이야? 몇 번? 금주언니랑 명원 오빠 오기려고. 뭐하러? 우리가 오기나고 오니? 일단 전화는 해보고, 응? 아, 나 금주언니하고 별로 안 친한데 내가 친할게 너 정우성생 때문에 전화하는 거 아니야? 명원오빠도 부르고 금주언니도 보고 싶고 나 정말 금주언니 궁금해 옛날에 나 엄마 따라갔을 때 금주언니가 인형도 줬다 아이고 참 빨뻔이더라 아줌마 대화탕 만들어 좋겠다, 너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여보세요? 명원오빠예요? 누구세요? 영미요, 안녕하세요? 아 오빠, 금주언니 있어요? 없는데요? 아유, 없는데요가 뭐예요, 한참 동생인데 말 편하게 해요 금주언니 있어요? 아니, 없어 오빠라도 와요, 그럼 어딜? 우리 집이요, 한 번 왔었다면서요 어 엄마, 아버지들 외식하니까 우리께 저녁 먹자고요 나중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갈령 편이 아니라서 형편이 어떤데요? 식구들 열쇠 없이 나갔거든 이따가 문 열어줘야지 아, 할 수 없구나, 그럼 다음에 초대할 땐 거절하지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에휴, 식구들 열쇠 없이 나가서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 정선생 좋아? 나 오빠 있는 게 소원이잖아 오빠 삼을 거야 싫다고? 싫은 게 어딨어? 내가 멱살에도 잡아서 만들면 만드는 거지 요즘은 오빠가 아빠가 된다더라? 난 그런 거 아니네 두고 보면 아시네 오늘 땀 많이 쏟았지? 네, 아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연신은 없냐? 있어요? 있으면 난 그거 줘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거 주세요 변비 되실까봐요 배 한 쪽 해서 먹으면 괜찮아 여기야, 할머니 어냐, 그래 할머니, 곶감도 좋아하시겠네요? 질기고 딱딱한 건 싫고 시 없고 말랑말랑한 거 아,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사 올게요 아이고, 흔치 않아 웬만한 데는 없어 돌아다니다 한쪽 발마저 다치지 말고 조심하게 있어 겁나 할머니 나가고 맛있는 거 잡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흉이라는 거야? 아뇨, 그냥 그렇다고요 넌 낙이 한두 가지냐? 아니, 제가 뭐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연애하고 춤추고 그거 다 나가냐? 아, 그렇구나 춤은 할머니도 추시죠 내가 뭘 추어 앉아서 팔 운동이나 하는 게 춤이야? 헬미 감 하나 먹는 걸 가지고 씹어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표현이에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 공부하는 데는 지정 없어 공부하는 데는 지정 없어?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디야? 저녁 먹고 올라왔어요 진지 드셨죠? 그럼 먹었지 오늘 잘 놀았어? 어젯밤 꽃게 안고 잤죠? 왜 웃어? 금주 지금 여기 와있다 그죠? 어 언니야 그래 받아봐라 여보세요 어 짐 다 정리해놓고 청소까지 싹 해놨어 언니 괜히 무리한거 아니야? 팔 다쳤는데 난 별로 한거 없고 응 모레에 몇시쯤 올거야? 어머님 아버님께 잘있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려줘 응 안녕 할머님 짓꽂으세요 왜? 꼭 껴안고 잤네요 그랬다고 그러지 다녀오셨어요? 저녁도 이렇게 드셨어요? 어 그래 승민 어 차와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해? 아니 내가 뭐려 필동 점쟁이한테 50만원 주고 이름을 지었느니 어쩌느니 그냥 무신결에 입하나 간수 못하고 나불거려 건배 건배 에이 하아 하아 사놓은 것보다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앞으로 속옷도 다 사다줘? 아유 그러는 거라며 누가 그래요? 결혼한 친구들이 싫어 난 그런 거 안 바래 밖에 일만 신경 써요 남자들 별소리를 다 하나 봐 모이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물어도 첫날밤이 뭐 어쨌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남자들 나와서 그러는 거 주책 같더라 보기 안 좋고 안 해 응 근데 춤추면서 옷 벗는 게 특기라더니 혼자 살짝 살짝 갈아입어 우리 춤 한번 출까? 아우 이러고 무슨 춤을 춰요 어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 됐어요 아이 됐어요 쉬마 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예 없는 집에 비하면 낫지만. 그렇지. 손가락끼리 다 다르듯이 성격들, 기온맛들 다 각각이지. 전에 가르쳐준 그 한약반가? 어. 거기 아주 잘 듣더라고. 어휴, 한시에 우리 영감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 어휴, 영감은커녕 새신랑이들아. 어휴, 어휴, 난 사신분 같지 않고? 어휴, 왜 아니야? 배워서야말로 아주 팽팽하지. 비결이 뭐야 도대체? 어휴, 마음 배우고 살면 되지. 아휴, 막낫다. 어서와요, 그냥. 애들, 몇 시에 와요? 친정 들려서 저녁 먹고 밤에나 오겠죠 왔냐? 또 이침 올라가셨었어? 그래 엄마가 설레? 그래, 설렌다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